히히, 남자리.. 이유 쉽다 아, 서칼었을걸 독 쓰지 말고 LIie 독 때문에 독에 어떤 덤메지 좋긴 좋던데 맞추긴 맞췄는데 팔이 하나를 묶어와서 다운을 때릴걸 게임이 뭐뭐지란 소리를 듣고 있다고? 많이 빼.. 뺏어간듯 아 처음에 그거 완전 양아치를 이긴거 빼고는 이긴게 없어 양아치를 이긴거 빼고는 이긴게 없어 저쪽 힐러 없어 좋아 좋아 아까도 없긴 했어 근데 아까는 힘들었어 아까 사기기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자 저 굿 멀리서 제이드가 잘 못 도망가 좋았어 적당히 실전해주면 아우 근데 날 너무 운다 제이드 잡자 어 날 죽었어 어이티빌 레디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좋아 좋아 후 이기자 이기자 저쪽 힐러없어 좋아 힐러없어서 편해 맞아 나 신경을 안쓴다 아까를 생각보다 할만하군요 베베 에이 못하겠다 제이드 제이드가 좀 어려 제이드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좋긴 좋아 쉬운 캐릭터는 절대 안해 아 맞았어 벽 때문에 안 맞을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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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제가 제이드는 못 지킨다 거의 어디에 을티메이트 레디 오 아 안 맞네 아 덧때려 덧때려 귀찮다 굿기 오 오 오 아퍼아퍼 오 굿갈뻔했네 패닉 어디 아 아 아 뺏겼네 저거 아우 안 맞아 아 아 육아 너무 귀찮네 오케이 잘 못 뛰었구나 날 피하려고 하다니 그냥 맞았어야지 얼티밀레디 터져라 그라치 오케이 힘들다 아 좋았어 글 쏘는데 걔 어렵더라고 근데 좋긴 좋아 걔도 어려운 밀치는게 좋은것 같아 걔도 확실히 어려운 킬 터전 하나네요 응 아 이게 데미지가 좋아 적극제이드가 아까 전판제이드에 비해 훨씬 못해 전판제이드는 저게 무조건 맞아? 너무 잘 맞췄는데 어이 날 잡자하고 노리는데 도망가야지 어 이거 먹었지 저쪽에 먹었어 오 맞을까 했다 어깨 섞어 주차 아 아 궁이었어 오 아깝다 궁인지 몰랐어 아깝이 나도 궁을 쏴야지라는 아 아래를 눌러쓰라 지는건가 아직 한판밖에 안졌어 아 아쉽다 나도 궁을 썼는데 쟤도 궁이었어 아 궁이 무적이 아니라서 이게 궁이 무적이 아니라 제이드를 빨리 물어야 돼 아 그래서 아까 석화도 시켰는데 아 못 물었네 그때 아 아 스터드 굿굿 피 없다 쟤 착뱀해서 패릭으로 뒤로 보내버려야지 너 어딨어? 격 뒤에 있어 석하시켰다 오케이 좋았어 어 감사요 니가 니네 편한테 끌어줬어 안돼 죽었어 근데 아니 근데 피가 없어 쟤 어 쟤드가 피가 없네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게 훨씬 나 도망다니지 말고 안돼 어 지는거야 이거? 아하하 오케이 제이든 보냈어 아 제거 먹었네 안돼 아하 먹었어야지 뭐하는거니? 아구 굴렀는데 안 되네 아 순식간에 먹네 아 아 제이드를 잡아야 되는데 잡자 제이드 잡자 제이드도 안고 잡았으면 좋았어 아 스턴 아 이 스턴 아아 빽기다니 지겠는데 아 우리 DC이 너무 약해 아 수반부대면 꼭 이겨내 아 이런 이걸 막다니 을체벨 레디 아 이거 아 돌아가서 너무 느려 아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 크랍 뺐다 오 저 안맞은게 다행이야 이기자 이길 수 있어 얼트웰렛 빨리 세야지 이걸로 어퀴 많았다 터지는거 오케이 저희는 점수 낮아요 막 났습니다 저희는 힘들었다 아 이겼네 그래도 아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니 막판에 몰려가지고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